아양그프렉이라는 음식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매우 인기 있는 매운 닭고기 요리입니다 쫄깃한 닭고기를 튀겨 매운 산발 양념을 끼 얹어 먹는 요리 인도네시아의 매운 맛을 체험해보기에 아주 좋고 아양그프렉 어 형 엄청 못두다? 아양그프렉 어 형 엄청 못두다? 지금 먹고 있는데 혹시 계속 먹겠습니다 매운 거 한번 먹어보자 느껴보자 난 바로 왔어 맛있어 진짜 형이 형이니까 강나는 맛 여기 먹으면 더 먹으면 여기 먹으면 더 먹으면 이게 날진부터 아무것도 다 먹었었는데 양을 지금 하겠습니다 다 맛있어 맛있어 매운 거 매운 거 도전해보기 이게 매운 거 이거 안 끓였어 나 아직 죽 뜯어가 잘 안 해 이거 뚫어져 현숙이 형 뚫어져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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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지마 좋아 너 괜찮겠어? 이게 안 끓어져 있긴 해 이게 안 끓어져 있긴 해 이게 안 끓어져 있긴 해 이거 다음에 갔을 때 꼭 먹겠습니다 안 매운 걸로 소스를 살짝 뿌리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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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